하...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사람이 없지? 음... 안심 자야겠다... 어? 얼마나 잔 거야? 이번 역은 건대, 건대 입구에... 어... 아직 건대네... 깜짝이야... 어? 왜 아무도 안 앉았지? 게이드? 아, 잠깐만!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아무도 앉질 않는다고? 어? 뭐야? 나보고 웃는 거야? 자는 동안 뭔 일 있었나? 혹시 침 흘린 건 아니겠지? 침은 안 흘렸는데... 뭐야... 시발... 사람 기분 나쁘게... 어휴... 지나가요... 잠깐 지나가요... 어휴... 지금 비켜... 아니 왜 앉질 않는 거야? 그것도 아줌마가... 혹시 어디에서 냄새나나? 입냄새? 겨드랑이? 사타구니? 정수리? 발? 아니 보일러가 고장 난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... 어? 잠깐만... 설마... 일본 애니 노래 때문에 그런 거야? 아니 일본 애니 노래가 뭐가 어때서...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 내가 무슨 독도가 일본 땅이랬어?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! 독도는... 독도는 우리 땅이다! 아이씨... 다 악화됐잖아! 도대체 뭐야? 이유가 대체 뭐야? 내가 내가 못생겨서 그런 거야? 나 정도면 평균 이상이지! 우리 엄마도 내가 제일 잘생겼댔어! 우리 길쑤는 눈코인만 빼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! 어? 가방이 왜 열려있지? 설마... 가방 속에 있는 거 누가 본 거 아니야? 아니 이상한 거 없는데... 양말은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는 거고... 그렇다고 휴지가 이상한 건 아니잖아? 아니야 로션... 안기육 공채... 애니필통... 텐가... 죄에다 평범한 것들 뿐인데 도대체 뭐가... 흠... 흠... 안 샀다! 안 샀다! 역시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... 그래... 그럴 리가 없지... 내가 무슨... 어? 힘내세요... 도대체 뭐야!!! 아니 왜 돈을 주는 거야? 내가 돈 달라고 그랬어? 내가 그지 같아 뭐야? 내가 돈이 그렇게 없어 보이냐고! 아니 돈이 없는 건 사실이긴 한데... 알바도 하면서 학자금도 꾸준히 갚고 있고 월 20만 원씩 저축하고 있다고! 아니 도저히 못 참아! 내가 그지도 아니고... 쫓아가서 따져야겠어! 저기요! 헉! 이건 꿈이야! 나는 아까 잠들었고 이건 시발 존나 기분 나쁜 꿈이야! 어? 안 졌다! 그래 차라리 물어보자... 저기요... 네? 실례지만 저한테 무슨 이상한 냄새 나나요? 아니요 안 나는데요... 어? 그럼 저 혹시 좀 이상해 보이는 거 있나요? 아 죄송해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요... 아이 죄송합니다! 그런 것도 모르고... 괜찮아요... 근데 그쪽... 이상한 사람 같진 않아요... 네? 좋은 길을 지니고 계신 것 같아요... 아 예... 감사합니다... 사람에게는 각자 기라는 게 있어요... 그래... 요즘 내가 잠을 못 자서 너무 예민했나 보다... 이번 역은... 교대... 교대 입구역입니다...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기회 흐름에 대해서 같이 공부..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.. 그래... 내가 너무 예민했어... 이상한 게 있으면 뭐 어때... 세상에 정답은 없는 거야... 내가 정답인 것처럼 살자 최길수...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자 최길수... 뭐..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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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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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쑤...